아, 그리고 이번에 배워볼 패턴은 I need라는 거예요. 여러분, I need 들어보셨어요? I need는 난 뭔가 필요해 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패턴 중 하나이죠. 자, I want랑은 좀 다른 I need, 뭐가 필요해, 어떻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? I need, I need, I need, I need, I need